먼저 페이드씨 언제 일어나세요? 대박입니다 와.. 기타있다 저 오빠 송매랑 계곡까지 알아봐 이런 분위기에 와보고 싶어합니다 우와 떡볶다 역시 여행은 먹는 거가 최고야 그럼 식도락 몰라 식도락 형 귀에 물었구나 안녕 오 센스 아 한국 사람이라 그래서 물어봤구나 센가치로는 한번 보고 싶은데 대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센가치로 대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센가치로 맞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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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가 3시간이나 뒤연이 돼가지고 이런 적 처음이야 저도 살면서 처음인데 오히려 좋았어요 저희 졸려가지고 자고 싶었는데 진짜 잘 자고 갑니다 항상 옆에는 세라가 고정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놀려야지 세라 이게 무슨 일이죠? 저희 호텔에 지금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친구야? 원래 이런 마스크 아 진짜? 원래 포켓몬 마스크인데 포켓몬 코리아 아들이 선물해줬어 아 진짜? 어 포켓몬 코리아 아들은 누구야? 아는 동생인데 어디서 하나 만들자 진짜 해야 돼요 하나 몬스터 하나 만들어줘 듣보라고 생각해 시리뷰가 있는 트윈 룸이에요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는데 민망한 상황은 거의 좀 내립니다 어우 다행이다 어우 다행이다 이래야지 저희는 이제 백화점으로 놀러갑니다 걸어서 메가시티 백화점 승주씨 추운데요? 오늘 단바지 입은 사람 승주씨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? 춥다 큰일났다 이거 하겠다 문제는 나도 춥다는 거 여기 이름이 여기 백화 서 아니야 아니야 먹어요 자연스러운 서거하는 그런 거 찍고 싶어서 그냥 드셔주세요 네 손 찍으려고 너도 똑같이 그냥 그런 걸로 그냥 프로 유튜버는 선박자를 쓰지 않는다 맞아 맞아 인정 귀여워 헬로래 아 나도 있나? 난 없네? 어 어 있다 그게 뭐랄까 안녕 오 센스 아 한국사람이라 그래서 물어봤구나 한국어로 써줬어요 아 저희는 이제 저기로 갑니다 마사지가 들어가요 여기 맞지?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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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시나요 지금? 발을 옆에서 발을 따뜻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옆에서 계속 일하시는 거 아니죠? 아니에요 예 하하하 아니요 알겠습니다 어 아 오늘도 계획이 없습니다 베이드씨 언제 일어나세요? 와 대박입니다 히히히히히 하하하하 11시 반입니다 여러분 도둑 미안해, 믿어 가시고 아니야, 빨리 해 오늘은 보스 니트에 키츠네에서 선물받은 바디바 어드리라는 일본 브랜드 가지고 신발은 제가 까먹었는데 여기 스니커즈랑 그 다음에 아무 가방을 배치를 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가지고 이번엔 제가 한남된 비이커에서 구매했고요 리프로덕션 파운드 이제 이동을 합니다 드디어 드디어 오늘 승주한테도 또 하나 배웠습니다 옷을 챙길 때는 신발을 똑같이 챙겨야 된다 아니 그쵸, 여행 5일 오면 신발 5개 챙기는 거 기본 아니에요 뭔가 나는 신발만큼은 그리고 신발은 뭐 한 2개 챙기지 뭐 약간 이랬었는데 역시 다르구나 앞에 남겨지는 음식만 봐도 정말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탈리아 북극을 먹고 싶어 그래 나도 이거 역시 여행을 먹는 거가 최고야 그럼 식도락 골라 식도락 형 제 메뉴는 이제 다 왔어요 제 메뉴는 이제 다 왔어요 제 메뉴는 이제 다 왔어요 아, 뜨거 뜨거워 여기는 시먼딩 대만 거리에 동갑습니다 대만의 명동 같은 그런 느낌인데 도착하니 ра세먼트 먼저 내려서 걸어가야 해 네 네 오케이 땡큐 여러분 바이바이 바이바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요즘 가방이 인형 가는 트렌드잖아 맞아 맞아 어떻게 생각해? 너무 귀여운데? 진짜 크다 생각심으로 감성이 가고 제대로인데? 어디로 가야지 그 제일 유명한 그 아 저긴가 보다 저기 대박 이쁜데? 오늘 약간 여행 마지막 날 감성이네 약간 오 근데 여긴 진짜 오후에 와야지 예쁘긴 하겠다 그리고 불 다 들어오고 나서 우리 이정도면 시간 잘 맞춘 거 같아 딱 밥 먹고 갈 때쯤이면 따뜻해요 아 좋다 왜 이렇게 안 따뜻하지? 와 너무 예쁘다 여기가 여기가 더 이쁜데? 와 진짜 예쁘다 여기 다 이쁘다 오 너무 이쁜데? 오 왜 이리구나 우리 썸네이이이다 잠깐만 추워 잘 보였다 아 추워 여기 야시장 가려고 했는데 이 추위로 진짜로 야시장 갈 옷이 없네 3시간을 졸았어요 졸았다기에는 자버린 것 같은데 심심했지? 아니 나 그냥 핸드폰하고 있었어 내가 아침에 심심했어 진짜로? 내가 3시간 기다렸잖아 알았어 그게 왜 이렇게 된 거야? 난야 투어리스트 라인 마켓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한국 분들이 많이 와서 그러니 한국어가 써져있어요 오 맛있는 냄새난다 이런 분위기에 와보고 싶었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는 데 converter 진짜 너무 귀여웠어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나가 있는 곳이 뭐 먹을래요? 나는 크림 원 크림? 나는 초코 먹을래 원 초콜릿 너무 맛있다 다 보인다 보인다 세세이 세세이 그리고 왈드컵부러 아 누가 이길까? 대박이다 원래 진즉에 끝났을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볼까? 그럴게 음 음 음 워 call call 아 Industries 어디가! 페론 트起 leer? 페론 트起音aire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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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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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자마자 가는 것 같네요 오자마자 가는 것 같네요 그리고 갈때마다 애플스토어를 들려봅니다 핀받네? 역시나 없네요 핀받네 진짜 뒤에서 말하는 소리는 덜 들어가는 거야 차 지나가고 이러면 소리가 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래요? 네 네 네 아 네 네 이게 몇 번째야 이게 도대체 아니요 하하하 하ze 하 clutter 하다 네 He 하 cray 하